. 뭐 터진 거예요? 하다가 누가 이거 F0질이고 타상자를 구청이 뭐예요? 우리 구청진군이구나 네 어머님 위험하자 마음만 봐줄게요 역시 우리 탈색구청진군은 잘합니다 제가 뒤에서 안전받을 테니까 편하게 하세요 저번에 혹시 휴지 들고 온 그분 아닌가? 네 휴지를 밖에 죽고 들어와가 내가 칭찬 김산주 비서실 하면 좀 부탁드렸는데 칭찬을 해 주라고 조심 조심 천천히 하셔도 돼 제가 한 번 해볼까요? 아니야 아니야 스톱 반갑니다 들고 갑시다 걔도 넘어가는 것보다 바로 버리고 어머님이 넘어오면 안 돼요 저희 아이가 지금 그거 한다고 하는 건데 큰일 나요 큰일 나 빨리 벌벌시지 두 번 하지 마세요 차 밑에만 정리하면 되겠네 저쪽으로 가져가고 이 새끼 잡아야 돼 있네 1톤차 이거 제대로 결론 안 했다는 얘기잖아 그냥 모르고 하세요 네 너 이따 안전 지켜줄게 아니 여기 아 아 아 야 저 서킬이 산탑에 끝까지 기절을 이렇게 빼야지 니가 니가 이겨나 내가 이겨나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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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천천히 250장 정도 되겠네 한 박스 기자 아 보겠습니다 대충 정리 다 됐네요 고ro 수고하셨습니다 고ro 고 monthly 수고하셨습니다